오늘 전신 운동은 가장 살이 잘 빠진다는 슬로우 버피와 손머리 위로 올리며 좌우 탭하는 동작입니다. 한 다리씩 뒤로 뻗으며 하이플랭크 이때 어깨 아래 손목을 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의 위치를 어깨보다 살짝 앞에 두고 따라해주시면 통증이 훨씬 덜하실거에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탭할 때는 어깨 힘으로 팔을 올리지 않도록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개인의 속도에 맞춰 5분간 진행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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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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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